치매는 발병하면 약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해서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기존 치매검사는 문제를 풀어야 해서 이해가 어렵고 긴장하기 쉬운데다가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삼성서울병원에서 새로운 치매감별법을 개발했습니다. 박경영 기자입니다. 영상 시청을 돕는 기기를 착용한 채 화면을 응시하는 검사자. 7분짜리 드라마를 감상하면 치매를 간별할 수 있는 삼성서울병원의 치매진단 프로그램입니다. 나덕렬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최지연 박사, 김고은 전북대병원 신경과 교수가 모여 7분짜리 영상으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일상생활을 잘 반영하는 검사라서 환자들이 되게 친숙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고요. 컴퓨터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력이나 나이에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영상에서는 특정 상황이 주어진 채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짧은 상영시간 이내에 등장인물과 소품, 말투 등 모든 요소가 치매감별을 위해 치밀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영상 시청 후 설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되는데 피험자의 인지기능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아보는 데 적합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 실제 경도인지장애와 치매 환자에게 검증한 결과 정확성과 관련된 시험 민감도는 약 95%에 달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환자의 불필요한 긴장도를 낮추고 실생활에 필요한 인지능력을 반영하는 쉬운 검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향후 간단 치매 조기 진단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TV 박경현입니다.